안녕하세요. 뽀딱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Interpol Reverb Greedy Layer-wide Training CNN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이고 지금 한 10시쯤 됐습니다. 저는 중남대학교 데이터넷 공부실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다른 공부를 하다가 돌아왔는데 Greedy Layer-wide Training의 성능이 안 좋았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디벙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성능이 안 나오는지 컴퓨터 비전 전문가가 있어서 오늘 연구 동아리를 제가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 비전 전문가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박사과정한테 물어봐서 조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말이 되는 코멘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공유해놓고 실험을 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Layer-wide Training을 하니까 어큐시가 너무 낮았어요. 그쵸? 67%로 왜냐하면 MLP로 하면 이게 81%까지 갔단 말이에요. 렐루를 사용했다고 해도 어... 베네시 그래디언트 프라블럼을 해결한 렐루여서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긴 걸 한 번에 학습해서 뭐 좋아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간 이게 훨씬 성능이 좋았어요. 그쵸? MLP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지난 영상에서 이것들을 좀 더 딥다이브 해보고자 뭐 입력 형태와 출력 형태가 같은 블락을 여러 개 꽂아서 DBN도 해보고 딥필리프 네트워크도 만들어보고 혹은 최종 형태가 같은 VGC 블락, VGC 3라는 그 MLP도 만들어보고 CNN MLP도 만들어보고 해봤는데 어쨌든가 다 성능이 MLP가 더 높았어요. 그쵸? 어그멘, 심지어 어그멘테이션까지. 왜냐면 DBN을 해보니까 뭔가 학습에 대한 로스는 주는데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가 자꾸 늘어나서 어그멘테이션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죠. 한 번 예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면 뭐 이걸 하기도 했...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안 보였으니까 슬라이드로 한 번 정리해서 보면 VGC 블락으로 MLP를 했을 때와 레이어 와이즈 트레이닝을 했을 때에는 약 1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쵸? 그리고 의도적으로 클래시파이어와 블락 입출력을 갖게 해서 클래시파이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좀 그 차이가 줄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줄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 MLP 쪽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MLP에서 DBN에서의 학습 성과를 보니까 로스는 계속 주는데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있길래 이건 오버피팅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더니 의외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니까 MLP에서는 아예 수렴이 실패하고 즉 학습에 실패하고 DBN에서도 뭐 그렇게 썩 70, 80%까지 가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지금 앞뒤 비교해보면 성능이 고만고만하죠.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계속 공부를 하다가 지난 영상을 이제 그 페더레이트 스콥을 그냥 찍고 있었던 거고 계속 이것만 팔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관련 연구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 무슨 이야기를 들어갔냐면 컴퓨터 비전 전문가한테 오늘 연구 교류 동아리라는 코덱스라는 우리 충남대학교의 동아리를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정도 저까지 포함해서 14명 친구들이 모여서 각시 자기의 연구를 디스커션하고 서로 유익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동아리 학술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컴퓨터 비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박사과정 친구가 있어요. 이광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물어보니까 어... 자기 생각에 지나치게 많은 레이어를 프리징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학습할 수 있는 레이어가 너무 적다. 라는 진단 나이거 나시스를 내놨어요. 흔히 이야기냐면 그 친구의 묘사 은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6차 함수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프리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은 지금 현재 2차 함수로밖에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이해돼요? 결국은 6차 함수로 풀 수 있는 문제의 모델을 만들어두고도 4차 함수 정도 다 프리징을 해버리니까 학습 자체가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죠. 검은색을 해요. 굉장히 리즈너블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이야기 듣고 문득 번뜩 드는 생각이 자,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이 레이어와지 트레이닝을 배우기 시작한 PPFL 논문에 있던 건데 뭐라고 써있죠? 블락 오브 레이어즈. 레이어가 아니고 블락 오브 레이어즈예요. 즉, N차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해야겠다. 즉, 블락 오브 레이어즈를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는 뭐 VGC 블록을 절반씩 잘라서 해보거나 근데 이게 3층이라서 어떻게 절반씩 잘라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절반씩 잘라서 해보거나 혹은 겹쳐서 1, 2번 블록 그 다음에 2, 3번 블록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VGC 블록을 더 길게 만들어서 좀 여러 번 잘라 자를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뭐 한 번에 어쨌든 간 결론은 한 번에 많은 레이어를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리즈를 하더라도 더 꽤 많은 레이어들이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레이어를 길게 와이드하고 길게 만들어서 해봐야겠다가 현재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박사과정이 저에게 조언해준 것에 따르면 충분히 실험을 해보고 레이어 와이즈를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 하기 전에 좋은 조언을 받았으니까 따로 조언에 대한 영상을 하나 남기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내일은 뭐 주말이니까 조금 쉴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말에 조금 더 해보고 뭐 다음 영상에서 아마 월요일일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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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